뭐하려고? 이, 1930년부터 치킨튀김에서 파는 집 신제품! 치킨을 90년 넘게 판 집이 있어? 그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39년 돼가지고 아 됐고! 그래서 어디 뭐야? KFC 맵단 한 해로! 너 옆에 그건 뭔데? 이, 저 때 못한 거 있어 갖고 왔지? 신제품을 빼먹어? 너 똑바로 해라! 에이! 됐고, 햄버거 뭐야? 5치킨버거 플러스 각각 얼마야? 닭은 시조가 9,900원이고 버거는 단품 6,000원 특징이 뭐야? 치킨은 맵고 달고 버거는 치킨 버거에 계란 반숙들였띠야? 너 오늘 설명 깔끔하다? 죽이지! 내가 오늘 너 시내 보더기 할라 됐고! 넌 이래서 안 돼. 제품 중량이나 체크해봐. 저건 지랄해면서 시키는 것도 많아. 치킨은 한 조각에 95g에 263kcal 인디 요거 시계제니께 맛을 포함해서 396g이고 요 버거는 241g에 476kcal 인디 아 273g 나오네. 제대로 만들었네. 먹어봐. 버거구요? 치킨이요? 맛은 어때? 치킨부터? 달콤하게 맵고 엄청 달아. 그리고 좀 느끼했디? 뭐 비슷한 맛 있어? 애지가 난 프랜차이즈 매운 치킨 먹으면 비슷할게요. 버거 맛은 어때? 아 후추향 엄청나고 맛없어. 그래서 또 사먹어 안먹어? 아니 버거는 절대 안먹고 치킨 놓고 닭!